오 나이스! 대박 올라가는데 뭘 해요? 이야 이게 들어갑니다! 와 대한민국 1대형 와 중거리 수십 그대로 골몰에 빨려 들어갑니다! 와 대한민국 멋있는 골 나왔습니다 1대형 선택골 나왔어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골이 와 이때요 자 세리머니 하러 갑니다 와 여기서 이게 그대로 골몰에 빨려 들어가네요 와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정말 그대로 골몰에 냈습니다 이야 전방갑판 추가시간에 골로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골로서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그대로 들어 그대로 와 멋있습니다 골이 이야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야 이게 들어갔어 이게 중거리 이야 고기빵 맞고 골이 이야 정말 대단한 골 이야 이란 상대로 3대골 전반자 나왔습니다 이야 이게 들어갑니다 이야 이게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